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건강보험급여와 위자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61-11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고는 삼성화재고요. 삼성화재가 상구를 했는데 파기환송금 사건이죠. 이런 거 보시죠. 운전자는 피고 삼성화재 보험의 계약자였습니다. 운전자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급여로 4,80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한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따른 치료를 다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12고 삼성화재는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보험으로 1,500만원을 지급을 했어야 됐어요. 1,500만원. 그러니까 원고공단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1,500만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통사고에 대한 범죄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게 잘못돼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너가 피해자가 삼성화재로부터 받아야 될 돈 1,500만원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해서 초송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1,500만원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1,500만원. 이 천연금의 내용에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하다가 천연금 안에 녹아낸 거죠. 이 위자료 청구권이 요양급여 청구권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의문을 제기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급여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대위.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있는데 이게 실을 자기가 지급할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대신 행사합니다. 대상 행사에서 즉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로부터 대위 행사에서 천연금을 달라고 할 때 이때 이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한 채권에 한한다. 그러니까 치료비로 받을 수 있는 돈에 한해서만 대위할 수 있지 위자료 부분은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위자료 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자료 부분을 별도 심리에서 공제하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고 건강보험에서 그냥 돈 받아서 치료 다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천하백만 원을 이제 원고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오 얘 고통사고 나는데 내가 왜 지급했지? 그러면서 보험사로 받으려고 했더니 보험사가 오 야 나 이거 위자료 부분은 못 주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를 안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은 나눠서 빼라는 겁니다. 위자료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근데 이거 이제 별도 심리해야 되니까 복잡하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화재는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에 따른 대위권. 이거는 위자료 채권은 대위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렇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위자료 부분의 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500만원이다. 1500만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사람 이 사람에서 만약에 이게 피해자의 치료비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500만원이어서 내가 1500만원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단이 오 너 교통사고 피해자니까 내가 지급하면 안 됐어. 그러면서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보험사로 다 주면 가져가겠죠. 하지만 이 중에 보험사로 위자료는 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험사로 상대로 위자료 부분을 다시 달러갈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숨어있는 거죠. 지금 삼성화재는 위자료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판례의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건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삼성화재가 위자료 안 줬잖아요. 책임보험 중에 일부는 안 주고 1200만원만 보험가 줬으니까 300만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돈은 당연히 피해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도 이 부분 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에 한정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나 보험사로부터 가져가는 돈 그 부분의 일부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처럼 자기가 요양급을 받은 게 훨씬 크면 못 받겠죠. 이것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하고 별개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통의 경우에는 치료비는 300만원인데 보상금은 700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 가져가는 건 실은 위자료 부분에 건들지 않겠죠. 건들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처럼 치료비 부분이 더 많이 될 경우에 위자료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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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